제이쉰 연중 캠페인 소상공인 기살리기 6호점은 신정동 소재의 네일숍입니다. 신정동에서 소문난 이곳. 매장에선 형형색색의 매니큐어가 질비해 있었는데요.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. 노출이 많은 여름철이면 손발톱을 관리하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뤄야 할 네일숍.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여름 반짝 특수도 기대하지 못하고 단골 손님마저 또 끊겼다며 한숨을 짓기도 하셨는데요. 여름이라 손님이 많아야 하는데 손님이 좀 오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또 끊겼어요. 하루에 한 두세 명 정도만 와요. 많으면 네 명 정도요. 그냥 가게를 닫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로 버티고 있어요. 그래도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한켠으로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요. 단골 손님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선결제하고 나중에 사용하시겠다 하셔서 돈도 돈이지만 마음적으로 많은 위안이 됐어요.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아 제시하는 손톱 관리를 받으며 말동부가 되어드렸습니다. 그 손길이 가게의 희망과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.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집니다. 코로나19 극복. JCN이 소상공인들과 함께합니다. одного 프로젝트와 함께합니다. 여러분들단계가 윗성 civicikke Rosa공 GSA에서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. 오늘ä